안녕하세요. 림쌤의 싶은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국사를 공부하는 중3 친구들을 위한 시험대비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중학교 역사2의 단원별 총정리를 시작해볼 거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1단원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1-1, 선사문화와 고조선입니다. 우리가 또 선사시대만큼은 자신이 있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구석기부터 시작해볼게요.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에 시작됐고요. 이러한 구석기 시대에는 도구로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뗀석기로는 찢개와 주먹도끼, 숨배찌르개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사냥과 채집을 통해 먹을 걸 구했고요. 먹을 거리를 찾아 이동생활을 했으며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또 불을 사용해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했고요. 사냥의 성공이나 풍요를 기원해 동굴에 벽화를 그리거나 조각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경기도 연천 전공리와 평안남도 상원의 검은모로 동굴이 있는데요. 이 중 경기도 연천 전공리는 대량의 주먹도끼가 발견된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화석인류도 여러 발견됐는데요. 대표적으로 평양시 역포에서 발견된 어린아이의 머리뼈가 있고요. 이를 역포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구석기 시대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은 신석기 시대인데요. 한반도의 신석기는 기원전 8천년경에 시작됐고요. 이때부터는 돌갱이나 갈돌, 갈판 등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인데요.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이 시작됐고 이러한 움집을 지어 생활했습니다. 또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알려주는 유물에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토기가 등장했는데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는 빗살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는 정말 너무 유명하죠? 이러한 신석기 시대는 시족들이 모여 사는 시족사회였고요.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사회였습니다. 또 이때부터 원시신앙도 등장했는데요.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샤머니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로 서울 암사동과 부산 동삼동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신석기 시대를 정리해봤으니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됐고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에는 비파용 동검과 거푸집, 거친무늬 거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도 청동은 몹시 귀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반달돌칼과 같은 간석기를 사용했고요. 농업의 발달로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농사를 짓기 좋은 환경을 찾아 구릉지대의 촌락이 형성됐으며 가옥의 형태도 지상가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와 미송리식 토기가 있는데요. 이 미송리식 토기는 손잡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청동기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계급의 출현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계급의 출현으로 지배자가 등장했고 군장국가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청동기 시대에 지배자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유물에는 고인돌이 있는데요. 이 또한 잘 체크해 두세요. 한편 이 시기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있죠. 바로 고조선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고조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게요. 동국통감에 따르면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당군왕검에 의해 건국됐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군신화를 통해 선민사상과 농경사회, 계급사회, 토테미즘 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왕검이라는 단어에서 제사장과 정치지도자가 같은 재정일치의 사회였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죠? 이렇게 건국된 고조선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성장했고요. 이를 알려주는 유물에는 비파형동검과 탁자식고인돌, 미송리식 토기가 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러한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철기가 보급되며 더욱 발전했고요. 청동기 문화 역시 발달해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 등이 등장했는데요. 특히 이 세형동검은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이러한 고조선은 강력한 왕권을 성립해 왕위를 세습했으며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어 왕의 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팔조법이라는 강력한 법을 통해 사회를 다스렸는데요. 팔조법은 상당히 보복적인 성격의 사회법으로 이를 통해 고조선이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한 계급사회였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조선은 2세기 중국에서 내려온 위만의 집권 이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위만과 함께 한반도로 내려온 중국의 유의민들에 의해 철기 문화가 더욱 확산됐고요. 고조선은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쪽의 진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으로 더욱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조선은 결국 한의 이에 멸망했는데요. 한 무죄의 공격에 우거왕이 1년간 저항을 이어갔지만 결국 수도인 왕검성이 무너졌고요. 고구려의 멸망 이후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4개의 군을 설치했습니다. 이때 설치된 대표적인 한의 군이 바로 랑랑군인데요. 랑랑군은 다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고조선이 멸망했고 한반도에는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했는데요. 과연 철기시대의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1-2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철기시대에는 역시나 철재무기와 철재농기구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요. 하지만 철기시대라고 해서 청동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청동은 여전히 재사용 도구나 장신구로 사용됐습니다. 암튼 이 철기의 등장으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여러 연맹왕국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때 등장한 나라들을 지도로 먼저 만나볼까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이고요. 이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 삼한이라고 합니다. 이 중 부여는 만주의 숭화강 일대에서 농경과 목축을 통해 성장했고요. 왕을 중심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4개의 가들이 모여있는 오부족 연맹체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이때 각 가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왕과 사출도가 연맹 형태로 이어져 있다 보니 사실 부여의 왕권은 미약했습니다. 이러한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별 제천행사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구려로 넘어가 볼까요? 고구려는 부여의 유의민인 주몽이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여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먼저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을 중심으로 한 오부족 연맹체의 모습을 띄고 있고요. 왕 밑으로 상가, 패자, 고추가 등의 관직이 있었으며 제가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제천행사로는 동맹이 있고요.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도 있었는데요. 이 서옥제란 결혼 후 남자가 처가집에서 일정기간 살며 노동력을 제공하던 걸 말합니다. 다음은 옥저인데요. 옥저엔 왕이 없으며 대신 읍군 또는 삼노라 불리던 군장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옥저는 동해안의 비옥한 농경지대에서 발달해 해산물과 농산물이 풍부했는데요. 이를 때마다 고구려의 공납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옥저에는 골장제라는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고요. 결혼 풍습으로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는데요. 이는 며느리가 어릴 때부터 시집갈 집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는 걸 말합니다. 고구려의 서옥제와는 반대되는 모습인데요. 이 결혼 풍습을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동해인데요. 동해 역시 옥저처럼 읍군 삼노라 불리는 군장이 다스리는 사회였고요. 해안가 근처에서 발달해 해산물이 풍부했으며 특산물로 낸 당궁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해에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책화란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금하는 풍습이고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도 있었습니다. 이거 동해, 무천, 책화 합쳐서 동, 무책 이렇게 외우면 안 까먹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삼한인데요. 삼한 역시 왕이 없고요. 군장을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불렀으며 마한 목지국의 지배자가 삼한을 대표했습니다. 이러한 삼한에는 독특하게도 군장 외에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삼한이 재정분리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청군이 제사를 주관하던 소도를 통해 청군의 권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삼한은 한반도 남쪽의 위치에 벼농사가 발달했고요. 제천행사는 1년에 2번, 5월과 10월에 각각 지냈습니다. 한편 이 삼한 중 변한은 특히 철이 유명해 랑랑가 외에 철을 수출했고요. 이후 가야로 발전했습니다. 또 마한은 백제로, 진한은 신라로 발전했는데요. 과연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금부터 1-3, 삼국의 성립과 발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삼국시대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나라는 바로 고구려인데요.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부여의 유의민인 주몽이 졸본해서 건국했고요. 이 주몽을 동명왕 혹은 동명성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리왕 때 도읍질을 졸본해서 국내성으로 천도했고요. 1세기 태조왕 때는 옥절을 정복하고 왕위세습을 확립해 이때부터 게루부의 코시가 왕위를 독점세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왕위세습은 고국천왕 때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고요. 부족적 성격의 오부 역시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되는데요. 이를 통해 고구려의 왕권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처럼 고구려는 가장 먼저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3세기 중국의 위가 고구려를 침입해 수도가 함락하는 등 위기가 찾아가는데요. 다행히 4세기 초 미천왕이 이를 잘 극복합니다. 이러한 미천왕은 한해 9년이었던 랑랑군을 축출하고 요동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세기 중반 고국원왕 때는 그야말로 고구려의 순환시대였는데요. 먼저 전현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됐고요. 이후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사망하며 고구려는 국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고구려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한 왕이 있죠. 바로 소수리망인데요. 소수리망의 업적 3가지에 불교수용, 윤령반포, 태학 설립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닦여진 판위에 정복군주의 대명사인 광개토태왕이 등판하는데요. 광개토태왕은 남으로는 한강 이북을 차지하고 북으로는 요동지역과 만주일대를 장악했습니다. 또 광개토태왕은 신라에 침입한 외구를 격퇴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금강가야가 세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커졌는데요. 이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로 호우명그릇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개토태왕은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광개토 대왕릉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태왕이 뒤를 이은 장수왕이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누리는데요.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모습, 지도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전성기를 누렸던 장수왕은 뛰어난 외교정책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평탄하게 유지하고 남으로 눈을 돌리는 남진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먼저 도읍제를 평양으로 옮기고요. 백제를 공격해 개로왕을 전사시키고 한강역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고구려가 한강 이남까지 완벽하게 차지했다는 걸 알려주는 유물에는 충주 고구려비가 있고요. 이렇게 잘나갔던 고구려는 천손사상과 함께 고구려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든 영원한 전성기는 없죠. 6세기 신라의 전성기가 시작되면서 낮에 연합군의 공격으로 한강을 뺏긴 고구려는 신라의 공격으로 함경도 해안도 일부 뺏깁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6세기 후반 다시금 신라를 공격해 삼국의 항쟁은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과연 이후 고구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뒷이야기는 2단원에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백제로 넘어가 볼까요? 백제의 시조인 온조는 기원전 18년 한강 유역인 위례성의 털을 잡고 백제를 건국했는데요. 이러한 온조는 고구려의 유의민이었습니다. 건국신하에 따르면 주몽의 아들이었던 비류와 온조가 남하에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인데요. 이러한 백제가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건 3세기 고이왕 때였습니다. 고이왕은 좌평을 비롯한 관직과 관등제 및 관복제를 제정했고요. 마흔의 목지국을 병합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 근초고왕 때 백제는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건 고구려보다 늦었지만 한강 유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은 백제는 남으로는 마흔 전체를 병합했고요. 북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해 황해도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근초고왕의 파워풀한 정복전쟁으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고구려를 대위기에 빠뜨린 백제는 요서지역과 산둥반도 그리고 일본의 규수에까지 진출했고요. 중국의 동진이나 외와도 활발하게 교류했는데요. 이때 백제와 외의 긴밀한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로는 칠지도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칠지도는 백제와 외의 정치적 관계는 물론 백제의 우수한 철기문화를 보여주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4세기는 백제의 시대였는데요. 하지만 5세기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백제에도 위기가 찾아왔고요. 결국 개로왕 때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한성을 뺏긴 백제는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천도했고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성왕은 결혼동맹으로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신진세력을 등용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6세기 무령왕 때는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해 지방을 통치했고요.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했는데요. 이를 알려주는 유물로는 양직공도와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특히 무령왕릉은 남조의 역량을 받아 만들어진 무덤으로 백제가 남조나 일본 등과 활발하게 교류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백제의 중웅을 꿈꿨던 왕이 있죠? 바로 성왕인데요.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부여 계승의식을 강조해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으며 중앙관청을 확대하고 지방을 오방으로 나누는 등 통치조직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또 성왕은 불교와 유교를 장려했고요. 외에 불교와 유교를 전파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왕은 신라의 진흥왕과 손잡고 한강 유역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을 신라에 뺏기고 결국 신라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비윤의 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왕의 죽음 이후 나제동맹은 박살이 났고 백제는 6세기 후반부터 신라를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백제는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2단원에서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신라로 넘어가 볼게요. 신라는 박혁거세에 의해 건국됐는데요. 지난해 소국인 사로국구로 출발한 신라는 사실 고립된 지리적 위치로 3국 중 가장 늦게 발전했습니다. 초기에는 박석김 3개의 성씨가 돌아가며 나라를 다스렸고요. 왕이라는 칭호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을 거쳐 나중에 6세기가 돼서야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신라는 4세기 내물마립간 때부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했고요. 군장의 칭호도 마립간으로 바꿔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또 내물마립간은 고구려의 도움으로 신라에 침입한 외굴을 격퇴했는데요. 이후 고구려의 내정간섭을 받으며 근근히 힘을 키우고 있던 신라는 5세기 백제와의 동맹을 통해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6세기 신라는 중앙지권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지증왕은 나라의 이름을 신라라고 정하고 비로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해 왕권을 강화했고요. 이사부를 시켜 지금의 울릉도인 우상국을 정복했습니다. 또 농업생산량의 향상을 위해 우경을 장려했고요. 경주의 시장인 동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법풍왕 역시 신라의 중앙지권 체제에 기여한 중요한 왕인데요. 율령을 반포해 통치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관리의 공복을 제정했으며 상대등과 병부 역시 설치했습니다. 또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 불교를 공인했으며 금강가야도 정복했는데요. 이러한 법풍왕은 놀랍게도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세기 중반 신라의 전성기가 찾아오는데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 왕은 바로 지능왕입니다. 지능왕은 먼저 불교를 장려해 황룡사를 건축하고 국가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해 인재를 양성했고요. 백제의 성원과 손잡고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 상류를 차지했는데요. 이후 백제와의 약속을 깨고 한강 유역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거기에 지능왕은 대가야를 정복하고 고구려를 공격해 함경도 해안까지 진출했는데요. 이러한 지능왕의 영토학장을 기념하는 비석에는 북한산 순수비를 비롯한 4개의 순수비와 단양적 성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6세기의 주인공이었던 신라는 6세기 후반부터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하는데요. 과연 이런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게 된 건지 그 뒷이야기는 2단원에서 만나볼게요. 한편 신라에는 골품죄라는 신분제도가 있는데요. 왕족인 성골과 귀족인 진골 그리고 육두품부터 일두품까지 나뉘어 있으며 계급별로 관직은 물론 집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철저히 규제한 폐쇄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는 귀족회의로 화백회의가 있었는데요. 화백회의의 의장은 상대등이었으며 만장일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족회의는 신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재가회이고요. 수장은 대대로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귀족회의는 정사함회이고요. 수장은 상접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분명 존재했지만 삼국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가야에 대해 살펴볼까요? 가야는 변환이 있던 자리에 생겨난 소국들의 연합인데요. 처음에는 김수로가 김해를 중심으로 세운 금강가야가 정기가야 연맹을 이끌었지만 고구려의 외국역태 과정에서 금강가야가 세태해 그 세력이 대가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령지방의 대가야가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는데요. 나름 활발한 외교를 펼치며 성장한 가야는 백제나 신라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야는 결국 신라에 흡수되는데요. 금강가야는 신라의 법풍왕 때 대가야는 신라의 진흥왕 때 멸망했습니다. 또 가야의 토기는 일본의 스웨키 토기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이렇게 가야는 나름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지만 결국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앙집권 국가라는 건 무엇일까요? 중앙집권 국가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국가를 말합니다. 고구려나 백제, 신라는 모두 중앙집권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윤령을 반포해 제도를 정비했으며 불교를 수용해 왕권을 더욱 강화했고 활발한 정복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까지 1-3을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1-4, 삼국의 문화와 대외교류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고대사회의 특징입니다. 이 고대사회는 삼국을 막론하고 모두 신분제 사회였는데요. 지배층인 왕족과 기족, 일반 백성인 평민, 그리고 최하층 신분인 천민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차이에 따라 의식주가 달라졌는데요. 당연히 지배층은 좋은 옷과 좋은 음식, 좋은 집을 누릴 수 있었고 피지배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고대사회의 모습은 고분벽화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고구려 무용총의 벽화를 보시면 노비로 보이는 사람이 주인의 시중을 들고 있죠. 이 밖에도 많은 고분벽화들이 발견됐는데요. 이처럼 2-3 지배층의 무덤은 벽화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요. 많은 껴묵거리를 함께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국의 고분량식은 과연 어떤 모습을 띄고 있을까요? 먼저 고구려의 초기 고분량식은 돌무지무덤이고요. 대표적인 계단식 돌무지무덤으로는 장군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한 굴식 돌무지무덤은 말 그대로 굴처럼 생긴 돌무지무덤인데요. 굴식이기 때문에 입구가 있고요. 그래서 벽화가 남아있습니다. 백제 역시 초기에는 석촌동 고분과 같은 돌무지무덤을 만들었고요. 이후 굴식 돌무지무덤으로 변화했는데요. 이처럼 고구려와 백제의 고분량식이 비슷한 이유는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구려와는 다른 백제만의 특별한 고분양식도 있었죠? 바로 무령왕릉인데요.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이었고요.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열쇠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한편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다르게 돌무지 던널무덤이었다가 이후 굴식 돌방무덤으로 변화했는데요. 특히 이 돌무지 던널무덤은 철저한 마감으로 입구가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벽화도 없습니다. 이러한 돌무지 던널무덤에는 대표적으로 천마총이 있고요. 이 천마도나 금간 등은 모두 천마총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야는 돌 던널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령의 지산동 고분과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삼국의 대외교류인데요. 먼저 고구려는 초원길과 바닷길을 통해 중국의 남북조와 유목민족은 물론 다른 나라와도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이는 사마르칸트에 있는 아프라시아 부 궁전벽화에 등장한 고구려 사신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각조총의 시름도에 등장한 서역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백제도 중국의 남조와 동진, 외와 활발히 교류했고요. 신라 역시 초기에 고립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은 물론 서역과도 교류했습니다. 이 사실은 경주의 고분에서 출토된 페르시아의 유리그릇인데요. 이를 통해 신라와 서역과의 교류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기 삼국이 가장 활발히 교류한 나라는 다름아닌 일본인데요. 특히 백제는 정말 외와 특별한 관계였고요. 이는 칠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또 아지키나 왕인 등의 학자들이 일본의 한자와 유학을 전했고요. 백제의 의박사나 역박사, 천문박사 등은 일본의 과학기술을 전파했습니다. 거기에 불교 역시 전파했는데요. 이 호류사의 백제 관음상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백제는 일본의 사찰 건립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아시겠죠? 한편 고구려의 경우 일본 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고구려의 수산이 고분벽화와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그림이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주죠? 또 신라는 일본의 조선수를 전해주었고요. 가야 역시 일본과 교류가 참 많았는데요. 가야의 발전된 철기문화를 일본에 전파함은 물론 일본의 쓰이키토기 역시 가야의 영향을 받은 거였죠? 또 우리나라의 금독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일본 고류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상은 거의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일본이 삼국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의 고대문화인 아스카문화가 성립되는데요. 이에 기여한 사람은 일본의 쇼토쿠 태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삼국의 대외관계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삼국의 불교인데요. 삼국의 불교는 주로 왕실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발전했고요. 백제의 미륵사, 신라의 황룡사 등 국가 주도의 사찰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탑들도 많이 세워졌는데요. 특히 이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고요. 이 밖에도 신라의 분황사 석탑이 있는데요. 이는 벽돌 모양을 모방한 모전탑입니다. 그리고 불상으로는 고구려의 금독령과 칠념령 열애입상과 백제의 서산마의 삼존불상, 신라의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입상이 있는데요. 이러한 불상은 모두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 삼국에서는 불굣뿐 아니라 도교도 발달했는데요. 도교란 신선사상과 노장사상이 결합된 것이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남아있는 사신도에서도 도교의 색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신도 중 하나인 현무도인데요. 상당히 고구려스럽죠? 그리고 백제에서는 산수무늬 벽돌이나 금동대학로를 통해 도교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중 백제의 역작인 금동대학로에서는 도교는 물론 백제의 뛰어난 금속제작 기술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삼국의 유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먼저 고구려에는 유학을 가르친 최초의 교육기관, 태학이 있고요. 백제는 오경박사를 두어 유교경전을 가르쳤습니다. 또 신라 역시 유학 교육의 진심이었는데요. 이를 알려주는 유물에는 임신석이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국의 과학기술인데요. 삼국의 왕들은 자연현상을 이용해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으며 이에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천문도를 통해 알 수 있고요. 신라의 첨성대 역시 별을 관측하는 독특한 구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삼국은 발달된 금속기술 역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백제의 금동대학로나 신라의 금관, 그리고 각종 장신구 등을 통해 삼국의 뛰어난 금속기술을 엿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삼국의 문화를 끝으로 방대한 1단원이 끝났는데요. 우리 친구들 남은 시험기간 동안 끝나는 대로 이 영상 반복 시청하시고요. 중3 첫 번째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